스포트 역전주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특징주들 저희 확인하면서 그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볼게요. 두 분 모셨는데요. 헤르메스 스타계 김시은 팀장, 영엘리서치의 최진욱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정리해볼 텐데요. 일단 특징주 5개 꼽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첫 번째는요. 동물 백신주 안 볼 수 없겠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하면서 동물 백신주의 흐름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번 질병은 사흘 만에 확진 사례가 10건이라고 해요. 백신도 170만 마리분이 추가 도입되는 등 정부에서도 위험 단계를 지금 최상으로 높였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대성 미생물 여전히 상연가고요. 이글벳, 중앙백신 등이 그 뒤를 이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슈 있는 종목 카카오인데요. 7거래 연속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엔터사 SM 인수를 놓고 경쟁했던 하이브가 카카오 측의 시세 조정 의혹을 했고요. 관련해서 수사 칼날이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확인해 볼 텐데 오늘 네옴시티 관련해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과 관련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실제 MOU 체결 소식의 상한가로 같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네옴시티 조성에 코오롱 글로벌의 수처리 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주가 강세에 다만 상한가는 풀린 현재 구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제약주인데요. 광동제약 중국에서 어떤 폐렴 하나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병원에 일시적으로 몇백 명의 환자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수입산 치료대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현재 주가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역시나 제약주 하나 더 봅니다. 재료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안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임시주총에서 합병 관련 안건이 가결되었죠. 합병 기일은 올해 12월 28일이 될 텐데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쳐지는 2단계 합병 전망까지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현 구간에서도 강세인데 다만 장중에 10% 넘게 올랐다가 윗고리를 달았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종목들을 먼저 정리해드렸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짚어보겠습니다. 동물백신주에 대한 의견이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두 분께 여쭤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로 일치가 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가장 심각 단계로 보긴 하는데 이 럼피스킨 병이 치사율로 보면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10%의 소도 엄청난 양이긴 하겠지만 이 치사율로만 놓고 보면 시장에 미칠 영향, 업계에 미칠 영향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공존하던데 주가의 강세를 저희가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관련했을 때 이런 섹터는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테마를 보고 그리고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때 이 이슈가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길게 가지는 않았어요. 오늘 보도된 내용도 보면 현재 감염된 소 자체가 일부에 한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 한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테마성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하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올랐던 이 테마가 과연 내일 또 오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연속성이 길게 보이지 않는 섹터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방향 혹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테마보다는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견주한 섹터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혹은 지금보다 내년에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반도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반도체, 변압기 관련해서 아무래도 재료 있고 조금 더 강하게 갈 것이 확신되는 그런 섹터를 볼 때이지 저점에서 매수요. 그런데 테마성 종목들에 좀 위험하게 들어가는 것은 좀 보류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최진욱 팀장님 의견도 일단 X였는데 그래도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꽤 많이 수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도 테마로 오늘은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림프 스킨평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주가가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 림프 스킨평 자체가 소에 국한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돼지라든지 닭에 대한 전염성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고 지금은 소에 국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소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쪽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하림이라든지 마니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저는 조금 더 단기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지 일단 이 림프 스킨평 자체가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를지는 앞으로 이슈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백신 관련자들 같은 경우는 일자는 이제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기 사이클에 좀 많이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대원미생물 말씀해 주셨는데 대원미생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일단 바닷건에서 한 차례 급등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 자정거래로 지금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거래량으로 대원미생물을 지금 상한가로 보내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외국인이 오늘 좀 담아주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빠르게 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닝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저는 또 오랜 기간 좀 물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림프스킨병 때문에 지금 백신주들이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는 테마성이 좀 연연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테마로 본다고 하면 다른 테마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백신 관련주들은 좀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백신 쪽보다는 뭐 닭고기 관련해서 반사소에가 그쪽에서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백신은 단기 사이클에 국한된 흐름을 과거에도 볼 수 있었다. 좀 보수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동물 백신 관련주는 X로 통일이 되었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볼까요? 뭐 그렇게 시장 안에서 썩 긍정적인 재료 썩이란 단어도 아까울 정도로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카카오 이야기입니다. 과연 현국 안에서의 투자 매력은 어떨지 저희가 어떻게 이 종목을 대처해야 될지 두 분 팻말로 여쭤볼게요. 의견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X의 의견으로 다시 한번 일치가 됐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수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그래도 일단 실무진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정 정황이 담긴 통화 뭐 녹취 기록 이런 게 나왔다고 하다 보니까 전 의장에게까지 칼날이 간 건데 그룹주 전반에 좀 어떤 영향이 앞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안 그래도 카카오 하면은 좋았던 내용보다는 안 좋았던 내용이 줄을 잃었잖아요. 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더해서 또 안 좋은 이슈가 하나 더 붙으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주주 쪽에서 좀 의혹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마이너스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그룹만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정부가 이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계속 내비치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그동안 주가가 성장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지금 거의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정부 측면에서 독과점이다. 지금 문화답을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무심도 조금 남아있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젊은 축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방송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카카오톡 이탈율이 점점 젊은 축에서 늘어나고 있다. 아 이탈율이요? 정말로 그렇다는 얘기가 들어. MZ, MZ세요 혹시? 나이대에는 일단 그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고 이제 아나운서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카카오톡보다는 DM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젊은 층으로 더 가면 갈수록 카카오톡에 대한 이탈율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일 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친구들은 카카오톡을 단체 톡방으로 사용을 하지 그거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입니다. 플랫폼이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요소가 유저가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로는 그 유저들이 얼마나 이 플랫폼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케팅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아졌지만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저들이 얼마나 이 플랫폼 안에서 활동을 하는지 여부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으로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보수적인 의견으로 일단 X를 주신 최준욱 팀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카카오 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도 상실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잖아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불안한 하루일 것 같거든요. 하루가 아니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SM 시세 조정까지 의혹이 붙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매출, 영업이익만, 재무만 좀 놓고 보면 3분기도 일단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게인즈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좀 약화가 돼가지고 컨센서스로 좀 하해를 할 예상 수치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리포트도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만 본업 자체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은 커머스나 광고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 때는 대부분 광고나 커머스 쪽이 비수기입니다. 그러면 3분기 이후부터 하반기 같은 경우는 기조 효과를 인해서 좀 성수기 진입 국면에 좀 들어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다시금 영업이익도 다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재무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4분기 때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가 좀 분명히 나와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의혹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의 우려감으로 계속 상존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좀 시세 조정 의혹 부분들이라든지 지분 가치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의 일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 저는 한 2만 5천 원대나 1만 4천 원대까지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매수를 좀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 때까지 오기 전까지는 저는 기다릴 것 같고 지금 3만 원대도 오히려 시가총액 밸류 대비하면 저평가는 맞는 부분이지만 아직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한 2만 5천 원에서 1만 4천 원 밴드 내에서 주가가 좀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좀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격 전략까지 최진욱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자 그러면 카카오는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현 구간에서도 27% 역시나 강세권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옴 시티 관련한 수주 기대감이고요. 자 과연 현 구간에서의 투자 매력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해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었고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 구간을 지금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지금 매수 괜찮을까요? 일단 네옴 시티 관련 종목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선 일단 시기가 좀 좋지는 않아요. 네옴 시티 관련했을 때 수주 그리고 MOU를 체결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전쟁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지상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프라 투자라든지 네옴 시티 관련 종목분들과는 좀 반대되는 양상입니다. 시기적인 측면에서 좋진 않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옴 시티 MOU를 맺었고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중동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재건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도 네옴 시티 관련 종목분들 바닷건에서 움직였고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진욱 팀장님도 오해의 의견 두 분이 오늘 계속 맞춘 듯이 의견이 합쳐지고 있는데 뭐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주가 이렇게 보니까 2만 9천 원까지 간 때도 있었더라고요. 뭐 이번 한 번으로 여의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쭉 이 정도까지 길게 봐도 될까요? 사실 코오롱 글로벌이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의 요인이 비주택 부분에서 실적 성과, 수주 성과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실적의 안정성을 부각을 받으면 코오롱 글로벌이 그 당시마다 항상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국내 주택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진이 여파가 되고 있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비주택 부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의 수주 성과가 일단은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사우디 기업 두 곳과도 MOU로 체결을 하면서 내용 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대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지금 수주에 대한 다변화 현상들을 코오롱 글로벌이 현재는 나타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기에서에 대한 급등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코오롱 글로벌의 시가총액별로 대비하면 한 2만 8천원에서 한 3만원대가 주가가 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시가총액별로 대비를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1만 4천원 구간대라는 것은 일단은 밸류상으로 볼 때는 저평가 국면이라는 부분들도 그냥 메이저 수급처한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여파가 좀 치닫는 부분들로 보이고 일단 네옴 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좀 들어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수택 부분 쪽에 대한 실적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요점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메이저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가치 투자를 좀 해볼 가능성이 좀 큰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수행이나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좀 투자적인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비주택 쪽에서의 수주로 그동안 주가도 많이 끌어울렸렸던 코오롱 글로벌 단기 트레이닝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점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역시나 잘 가고 있어요. 광동제약 현구간 20% 급등 중인데요. 과연 투자 매력 있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이 이번엔 엇갈렸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이 엑스였습니다. 일단 10월에 급등한 날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박스권을 좀 벗어나서 장대양봉 그린 날들이 10월에 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엑스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모더나와의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긍정적이긴 한데 오늘 이 종목이 올랐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중국에서 폐렴이 확산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주가의 급등락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폐렴 관련 종목근들도 함께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봤을 때 여전히 테마의 연속성이라든지 무게를 체크를 해봤을 때 이 이슈가 과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의구심이 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배팅을 할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 구간에서의 투자 매력은 좀 부담스럽다. 그런 자리다. 앞으로의 연속성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광동제약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다만 최준욱 팀장님은 오해 의견이었어요. 광동제약하면 사실 비타 500. 저는 그 제품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도 좀 감론을 박이 있어요. 정말 이 회사가 제약회사가 맞느냐. 절반 이상이 이런 쪽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제약회사로서 잘 갈까요? 사실 광동제약이 바이오 쪽에 대한 매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음료 쪽, 생수 쪽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페름에 대한 부분들의 중국 쪽에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익산 치료제의 사직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광동제약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광동제약의 지금 주요 제품군 중에는 이누스프레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 제품이 지금 페름 쪽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됐다는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서에 대한 사직 현상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단기적인 테마가 붙은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기 테마가 붙은 종목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증거금 100% 혹은 매출이 좋지 않다거나 영업이익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매출, 영업이익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조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될 만한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충격적인 이런 컨센서스에 대한 발표 부분들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사실 주가를 좀 끌어내릴 만한 메리트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의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들만 봐도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평에서의 이제 막 급등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추격으로 따라 붙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은 좀 지켜보고 간신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 날 한 차례 좀 눌림목으로 형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준봉이 한 중간 박스 부분들까지 주가가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부터 1차, 2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오늘 시가 라인을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신고가 경신까지는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달랐지만 그 안에서의 핵심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볼까요? 역시나 제약주인데요. 재료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안에서도 셀트리온 제약 현 구간 매력 있을지 4% 강세 구간이에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하락. 지금 셀트리온 제약만 4%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합병 관련된 이슈는 연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윤곽이 나오게 되면서 앞선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미미한 경우를 보인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올해 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그 두 기업이 합병을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에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측면에서 주가의 상승력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이 부분인데 우선 그 점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제약 관련했을 때 그동안 유럽 쪽에서만 많이 진행을 되었다면 이제는 북미까지. 특히 서정진 회장께서 좀 언플이 강한 인물이긴 한데 일단 언론 플레이를 할 때 굉장히 북미 쪽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비쳤어요. 의지 자체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북미 쪽에 대한 성과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기업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진욱 팀장님은 셀트리온 그룹주 안에서 어느 쪽이 주가 측면에서 우리에게 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사실 제약 쪽을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병 이슈가 초반에 나왔을 때 당시에 일단 셀트리온 제약 제외하고 셀트리온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합병 쪽에 대한 제약이 좀 빠지다 보니까 좀 주가가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내년까지 제약에 대한 지금 2차 합병 단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단 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케미칼 의약품 쪽에서도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파이프라인도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로서 헬스케어 쪽에 대한 길목을 놓고 의약품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과를 냈었는데 일단 헬스케어 쪽이 사라지다 보니까 길목을 놓을 일이 없죠. 그럼 한 번에 다이렉트로 매출에 대한 다변화 현상들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셀트리온 쪽이다 보니까 일단 그간 좀 시가총액 밸류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 국면에 현재 제약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좀 유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 내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빠르게 5개의 종목들에 대한 특징과 그에 따른 전략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현 구간에서 매력 있는 종목도 한 번 열어볼게요. 확인해보면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은 코스맥스를 최준욱 팀장님은 비올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의 공통점도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미용 관련해서요. 어떤 각자의 장점이 있는지 한 번 코스맥스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코스맥스의 큰 틀은 화장품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고 시장 대비했을 때 화장품 섹터 여전히 견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번 주부터 그렇고 계속 꾸준하게 연속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섹터 특히 화장품 섹터 중에서 중국 외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강한 실적을 내비치고 있는 기업들 혹은 ODM 혹은 OEM 이런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코스맥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 ODM 쪽에서 1등 기업이에요. 관련했을 때 세계 1등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 판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스맥스라는 기업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매력까지 안고 있는 코스맥스. 그렇다면 비올의 매력적인 부분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실적 성장입니다. 비수기인 상반기에도 매출 선방을 했고요. 하반기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스칼렛 S 수출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까지도 일단은 하반기에 붙어질 수 있는 상황이 비올이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 한 6천 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리고 지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구간도 충분히 가능한 메리트 구간이지만 현재부터 6천 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최근에 좀 붙는 모집이 확인됐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관심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